나 처음 봐 엘리가 메시에게 만들었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시애틀 아이비를 리콘 엘리입니다 오늘은 슬라임 만들거에요 슬라임은 유니콘 슬라임이야 먼저 인스트럭션 읽으자요 네 여기에요 먼저 그리고 이렇게 짜잔 슬라임 만드는거에요? 슬라임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나 웰번컬러 좋아해요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? 네 이런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짜는거에요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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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? 어떻게 하는거에요?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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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거를 만들거에요 나도 볼래 고렉스 믹스처를 할거에요 고렉스 믹스처를 할거에요 물을 넣어서 조금씩 넣어봐 조심조심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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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에 가득 넣어야된대 가득 쭉 넣어봐 가득 쭉 넣어봐 거기 안에 가루가 있어? 응 쭉 얼만큼 물 더 필요해? 아니면 모자라? 응 더 필요해? 와우 가득 찼어? 여기까지에요 여기 어 그래 나도 볼래 어 잠깐만 기다려봐 자 봤어? 아니 아직도 안보여 어 이 정도면 될거같아 어 봤어 닫고 믹스하자 어 닫고 닫아 꽉 닫아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슉슉슉 슉슉슉 꽉 닫아주세요 꽉 닫았어? 어 그래? 꽉 닫았어 됐어 흔들어 흔들어 응 맞아맞아 나 태안이 어 어 30ml 클리어 글루를 넣고 적어할래 언니 하는거 보고 엘리야 오케이 시술 먼저 하고 어 니콜 먼저 하고 해봐 여기 어 메이저컵에다 먼저 30ml를 맞춰봐 어 어머 어머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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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스마켓 물을 여기 넣을거라고? 네 물을 넣은게 아니라 아까 물 넣었던 그 보라색 믹스처를 넣을거야 오케 어 근데 그것도 스포이드로 넣을거야 스포이드로 넣을거야 스포이드로 뭐지? 스포이드로 엄마가 해줘 응 알았다 어 세번 드롭할거에요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그냥 나오고 있어 원 투 쓰리 됐어 여기다 여기다 놔둬 엘리야 좀 해봐 세번 해야돼? 응 하나 둘 셋 이거 섞어도 돼요? 네 이거 섞어 이거 이걸로 섞어야 돼? 네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 응 나는 탓 탓 탓 탓 된거 같아 우와 계속 계속 섞어 계속 섞어서 우리 한 30초 정도 기다려야되나봐 우와 오 붙어 오 엘리 좀 더 섞어야겠다 언니가 오 아저씨 널 투 와우 우와 슬라임 슬라임 베이지 투명한 슬라임이거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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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섞어서 더 반죽해봐 우와 이건 지금 우리 첫번째 그런 슬라임 만든거야 진짜? 베이지 투명한 슬라임 만든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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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있다 지민이 똑같은거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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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! 눌러주세요 헤헤